6인정도로 염소스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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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여겨봐야 할 무대요. 일본 팬미팅에서 처음 가게 됐는데 제가 팬들한테 사인을 받고 싶었어요. 팬들한테 그래서.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처음 시도하게 되는 건데 그게 저는 기대가 돼요. 제가 팬들한테 사인을 받고 싶더라고요.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싶고 간직하고 싶고 그 사람의 이런 흔적들을 간직하고 싶어서 사인도 받아가지고 사진도 받고 가시고 팬분들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할 수만 있다면 저야 하겠지만 아니더라도 진짜 이렇게 한 번 한 번 차근차근 이제 팬미팅인데 뭐 아니면 다른 기회가 있다면 다른 기회도 그렇고 팬분들이 사인을 하나하나 받아가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모습들을 봤을 때 물론 사진도 남아있겠지만 그것도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 지금부터 시도를 해보려고요. 이것이 나의 세 번째 방법이에요. 어.. 어.. 이게 제가 3번째 방법이었어요. 잘생겼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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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야가마가 좋았어요. 3번째 방법이에요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좋아요. 음.. 현장 나왔어요. 아 못하겠다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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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? 아.. 사람 듣죠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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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 어.. 아.. 홍월 ba.. 아..